바스코 바스코 바스코다 야 밥 다 먹었지? 일단 빨리 나가자 저기 어제 어제? 아 참 내가 아니지 어제 당한 친구의 복수를 하려는 것인가 역시 나쁜 놈이구나 너 시작됐군 너 혼나본 적 없지 반반하고 힘 좀 있다고 까불지 마라 바스코 바스코 바스코의 어깨잡기 잠깐 형석이한테 무서워 그러다 다친다 지금은 아무도 젤 막을 수 없어 뭐야 뭐야 싸우나 봐 뭐야 바스코의 괴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녀석은 없어? 기분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어제 만난 사람하고 닮은 것 같아서 말을 건 건데 바스코 바스코의 괴력을 풀었다고? 풀었다고? 그것도 한 손으로? 다른 사람하고 착각했나봐 그래 그래 너 딴 사람이랑 착각했구나 어... 미안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 바스코 야야 점심시간 끝나겠다 밥 먹자 밥 가자 바스코 왜 말린거야 박범죄 저런 재수없는 녀석 바스코가 날려버리게 놔두지 그랬어 날려버린다고? 까딱 잘못했음 바스코가 저런 재수없는 녀석 바스코가 날려버리게 놔두지 그랬어 날려버린다고? 괜찮은거 나 나 나